자, 수업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목요일날 100일이었었죠? 뭐 떡 좀 드셨나요? 네, 여전히 드셨나요? 목요일날 떡 좀 드셨어요? 네, 짜장면. 짜장면? 네, 100일 기념으로. 아, 100일 기념으로? 학원에서 다 이렇게 주문해가지고요? 아, 가서, 중국집에 가서? 어, 아주 잘 드셨네. 그 100일날 짜장면 먹는 것도 처음 들었네요. 100일 추? 어, 그건 잘하셨네. 꼬량주로 먹었어요? 꼬량주 말고? 막걸리? 중국집에서 짜장면하고 막걸리 드셨어요? 전혀 어울리지 않은 조합인데? 중국집에서는 원래 꼬량주 먹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 막걸리? 아, 그래. 막걸리 머리 아픈데? 그, 제가 월요일날 강의 나가는 학원이 있어요. 여기서 되게 가까운 곳인데, 강의 나가는 학원에 맨 앞자리에 앉는 수험생이 있어요. 어, 2차 생애인데. 그러니까 우리 여기 김포로 말하면 한 요정도 자리 되는, 항상 그 자리에 앉아요. 어, 근데 거기가 그 자리 싸움이 되게 심합니다. 네, 그래서 뭐, 되게 심한 편인데, 항상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제가 이제, 어, 뭘 질문하러 왔길래, 몇 시에 와, 되게 좀 어린 친구예요. 그러니까 어리다기 표현보다는 한, 뭐, 30대 초반? 뭐, 이 정도 된. 아직 미스인데, 몇 시에 와? 이렇게 물어봤더니, 몇 시에 왔을 것 같아요, 여러분? 6시면 제가 뭐, 그, 말을 할 필요가 없죠, 아침부터. 어, 새벽 4시에 온대요, 새벽 4시에. 그래서 새벽 4시에 안 오면 못 왔는데, 이 자리에. 어, 그래서 새벽 4시에 와서. 근데 왜 그렇게 자꾸 이 자리를 고집하냐, 그러니까, 어, 자리가 이렇게 바뀌면 집중이 잘 안 된대요. 어, 뭐, 그렇다고 하면서 새벽 4시에 와가지고, 자리 잡고, 독서실에 가서 또, 또 자고, 뭐, 이제. 네, 독서실에 가서 또 자고, 뭐, 뭐, 이렇게 이제 하는. 근데 뭐, 낮에도 이제 뭐,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제가 왜 말씀드렸냐면, 그 정도로 열심히 한다고요, 사람들이. 아, 그러니까 이제, 남은 100일 동안, 100일도 안 남았어요. 이제, 오늘이 98일인가 그럴걸요, 아마? 네, 98일. 그, 옛말에, 그, 시간이 쏜살처럼 지나간다, 이런 말, 우리 선조들이 썼던 말이 있거든요. 여러분, 쏜살이 무슨 말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활 시위에 떠난 살을 얘기하는 거예요, 쏜살. 네, 그러니까 얼마나 빨리 가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세 자리 수일 때는 뭐, 굉장히 더디게 움직이는데, 두 자리만 남은 이 상태에서는 정말 빨리, 예, 시간 움직일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남은 기간 동안 아무튼,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범위 넓히지 말고요. 그동안에, 그, 보셨던 자료, 그것만 가지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누가, 특히 타사의 자료들 있잖아요. 뭐, 뭐, 세 글자, 뭐, 이렇게 들어가는, 그 학원의 자료들 갖고 와서, 너, 이거 한번 볼래? 뭐, 이렇게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고, 그런 거 보신다고 해도 큰 의미는 없어요. 네, 그러니까, 어, 그런 자료, 이제 여러분 갖고 계신 자료만 가지고 반복하셔도, 시간이 사실 부족해요. 지금 여러분 갖고 계신 자료만 가지고, 보기에도, 그러니까, 범위 넓히지 말고, 그, 갖고 계신 자료만 가지고도 계속해서 반복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 100일 동안, 어, 뭐, 감기나, 또, 뭐, 배탈이나, 뭐, 이런 거, 아니면, 또, 좀 힘들어가지고, 뭐, 중간에 쓰러지거나, 뭐, 이렇게 하게 되면, 한 일주일 열흘 훅 가잖아요. 네, 그러면 시험에 되게 많이 영향을 많이 미치니까, 어, 평상시에 안 하던 짓은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뭐, 술을 막 드신다든가, 네,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리고, 평상시에 안 하던 거 뭐 있잖아요. 막, 밤을 새워서 공부를 한다든가, 그런 거 절대 하지 마시라고요. 네, 지금은, 그, 체력관리가,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때이니까, 네, 그렇게 하시고, 어, 드시는 것도 좀 잘 드시고, 아셨죠? 네, 그래서, 면 같은 거는 가급적 드시지 않는 걸로, 짜장면은 이제, 100일 기념으로만 드셨으니까, 그 이후로는 짜장면, 칼국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100회 무익합니다. 그래서, 안 드시는 거, 뭐가 좋으니까. 특히 이제, 뭐, 칼국수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절대 드시지 마세요. 아셨죠? 네, 그리고, 뭐, 몸에도 안 좋은 데다가, 몸에 부대끼기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드시지 말고, 몸에 좀 좋은 걸로, 위주로 좀 드세요. 네, 아셨죠? 네, 자, 오늘 이제 우리 수업 하겠습니다. 자, 인장에서부터 하시도록 할게요. 자, 인장에다가 우리 별 하나만 좀 해주시고, 도장이죠, 도장. 도장을 사전에 등록을 해놓고, 이 등록된 인장을 사용토록 하는, 뭐 이런 제도고요. 책임 소재가 명확하게 되어지기 위해서, 인장을 등록하게 됩니다. 자, 우리 대표 이용 문제, 오른 것 찾아라, 이랬는데, 1번, 소공은 업무 개시 후라고 했는데, 업무 개시 전이죠. 그래서, 개공이든 소공이든, 뭐 하기 전에 해야 돼요? 업무 개시 전에 해야 되고요. 자, 2번은, 이제 여기 채색을 하나 좀 잡을게요. 인장에서 잘 나오는 게 몇 개 있는데, 이런 거 좀 잘 나오죠. 그러니까 인장을 변경할 거야, 그러면, 며칠 안에 변경 등록해라, 7일, 이런 개념이 되겠고요. 변경이라고 하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분실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분실, 훼손도 있고요. 뭐, 마모도 있고, 그냥 뭐, 말 그대로 그냥 인장을 바꾸는 경우도 있겠고, 되게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꼭 그걸 며칠 안에 변경 등록해야 되냐면, 7, 요 출제, 아주 잘 되는 편이에요. 꼭 기억해 주시고, 2번 정답이네요. 요 변경 등록은 개공만 7일 안에 하는 게 아니라, 누구도 7일 안에 해야 돼요. 소공도 7일 안에 해야 됩니다. 자, 3번, 법인인 개공의 인장 등록은, 그러니까, 이 법인이 있고, 분사무소가 있고 그렇잖아요. 여기 보면, 그러면, 법인인 개공 이러면, 무슨 사무소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냐면, 주사무소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고, 여기는 이제 분사무소, 말 그대로. 그러면, 주사무소의 인장은 어떤 인장을 등록해야 되냐면, 법인인장을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법인인장이 이퀄, 뭐하고 같은 개념이냐면, 법인인감이에요. 여기서 법인인감은, 여러 개 있는, 아니면 단 하나밖에 없는, 단 하나밖에 없는, 말 그대로 법인인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뭐를 제출하는 걸로 가름해야 돼요. 인감증명서 제출하는 걸로 가름해야죠. 그래서, 가름할 수 없다 아니고, 가름할 수 있다가 맞습니다. 얘도 별, 인장에서 얘랑 얘가 제일 잘 나와요. 두 개가. 변경 등록, 법인의 인감증명서 제출로 가름할 수 있다. 자, 이제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의 경우에는, 선택지가 좀 있는데, 분사무소 책임자가 보증하는, 여기 이제 틀린 거죠. 그러니까 누가 보증하는, 이 맞아요.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이거, 이따가 오른 지문으로 한번 좀 나올 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고, 이 자리는 틀렸고, 5번, 법인의 분사무소에서 사용하는 인장은, 분사무소 소재지, 분사무소 소재지에다가 등록하는 거 아니라, 어디다 등록해요? 주사무소 소재지에다가 등록을 하죠. 그렇게 좀 구분하시면 됩니다. 자, 34번 문제. 틀린 것 이랬어요. 개공은 업무 개시 전, 이 업무 개시 전이라고 하는 게 맞아요. 중개행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해야 한다. 그러니까 업무 개시 전에 해야 되는 거 맞고, 근데 여기서 업무 개시 전이면, 여기를 뭐라고 받아야 되냐면, 해야 한다. 근데 만약에 개공이, 뭐 할 때 인장을 같이 등록할 수 있죠? 등록 신청할 때, 그때는 끝에 말을 뭐라고 바꿔야 돼? 할 수 있다. 여기 업무 개시 전은 무조건 해야 되는 거니까, 해야 한다로 바꾼 거고, 자, 2번 소공은 역시 업무 개시 전, 업무 개시 전 해야 한다. 얘도 맞고, 만약에 개공이 이거 등록하지 않으면, 제재는 업무 정지고, 소공이 인장을 등록하지 않으면, 자격 정지고 그래요. 3. 법인인 개공의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원 또는 임원. 밑줄 한 번만 해주시고요. 이렇게 한 번 붙여볼게요. 사원 또는 임원 중에, 자격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죠. 몇 분의 몇만 공인중개사이면 되죠? 3분의 1 이상만. 그러니까 자격이 없는 사원 또는 임원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 임원 또는 사원이 인장을 등록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할 필요 없죠. 왜 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사원 또는 임원이 아니니다 이러면, 얘네들은 소공이에요, 소공이 아닌 거예요. 소공이 아니잖아요. 자격이 있는 사원 또는 임원이어야만 소공이고, 소공만 등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소공이 아닌 거니까 등록할 필요가 없는 거고, 자, 개공이 등록한 인장을 변경하면 7일 안에 변경, 등록 해야 되고, 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개공은 각자 인장을 등록해야 된다. 공동사용, 공동사무소는 모든 의무와 책임을 어떻게 한다고요? 각자, 각자라서 부담한다. 35, 인장 오른 거. 법인인 개공은, 법인인 개공은 법인의 대표자가, 대표자의 인장이 아니라, 어떤 인장, 그냥 법인의 인장을 등록해야 되고, 2번, 법인인 개공의 경우에 상업 등기 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 제출로 가름한다. 얘, OXO. 여기다 우리 채색 하나만 잡아요. 법인인 개공에다가 잡고, 인감증명서 제출로 가름한다. 이게 아까는 좀 틀린 질문이었는데, 이거는 이제 옳은 질문이고, 별표 하나만 할게요. 인장에서 아까 변경 등록이랑, 이게 제일 잘 나온다고 했고, 이게 개인도 가름한다. 이렇게 나오면, OXX. 개인은 이걸 가름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개인은 무슨 도장을 등록하지 않아요. 인감 도장을 등록하지 않아요. 개인은 실명인장을 등록을 하니까, 개인 같은 경우는 이거는 가름할 수가 없는 거죠. 3, 등록한 인장이 아닌 다른 인장을 나뉘했다. 그러니까 다른 인장을 나뉘했다. 그러면 개공이 인장에 관련한 의무를 위반한 거니까, 계약이 무효가 되지는 않고, 대신 뭐를 받을 수는 있어요. 업무 정지를 받을 수는 있죠. 중계보존의 인장을 등록해야 된다. 중계보존은 아시다시피 인장을 쓸 일이 없죠. 그러면 우리 인장은 누구랑 누구만이에요. 개공과 소공만이에요. 5, 등록한 인장을 변경하면 10일 안에, 10일 아니고 7일이 맞습니다. 36번 인장 오른건, 개공의 인장 등록은 개설 등록과 같이 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여기다가 채색 하나만 잡아주세요. 여기 해야 한다, 해야 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는 아까 한 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개공 같은 경우에는 이때 같이 할 수 있는 거죠. 여기를 뭐라고 해야 돼? 할 수 있다. 그리고 소공도 이때 같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말이 나오면 여기를 할 수 있다로 바꿔줘야 되고, 아까처럼 업무 개시전이라는 어떤 시점을 주면 뒤에가 해야 한다가 맞아요. 그런데 여기는 빨리 할 거니까 여기는 할 수 있다로 주는 게 맞고, 법인인 개공의 인장 등록은 가족관계 등록부나 주민등록표상에 기재되어 있는 성명. 이 성명은 공적인 장부에 기재되어 있는 성명이니까 실명이겠죠. 그래서 이게 실명이 나타나 있는 인장. 그래서 이로 와요 실명인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실명인장은 인감 아니면 비인감. 비인감, 그러니까 인감 아닌 거. 만약에 인감일 것 같으면 그냥 인감도장을 등록해라 라고 규정을 했겠죠. 그래서 이거는 실명인장은 다른 말로 하면 인감이 아닌 거. 그러니까 인감도장을 우리가 업무용으로 등록해놓으면 좀 불편해요? 아니면 불편하지 않아요? 불편하죠 아무래도. 그래서 이거는 실명인장을 등록하면 되는데, 여기를 법인인 개공으로 받으면 안 되겠네. 여기는 누가 이렇게 등록하는 거예요? 개인, 개인들이 이 인장을 등록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설명은 다 개인인 개공이 하는 거를 설명을 한 거고, 주어만 법인인 개공으로 바꾼 거고요. 이 숫자도 맞나요? 네, 숫자도 맞고. 주어만 바꿔주면 되겠고. 4번,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의 경우에는 분사무소 소재지 아니고 어디 소재지? 주사무소 소재지. 5번, 소공의 인장을 등록하지 않거나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하면 시도주사는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주어가 소공이니까요. 우리 자격 정지 어때요? 맞죠? 5번이 우리 답이 되겠습니다. 이때 자격 정지는 3월짜리입니다. 3월짜리 기준이, 세부 기준이. 37번 문제. 옳은 것. 개인인 개공의 인장 등록은 인감증명서 제출로 가름한다. 개인들은 무슨 도장을 등록하지 않아요. 인감 도장을 등록하지 않으니까 이걸로 가름할 수가 없다라고. 법인만 가름하는 거고. 2번, 개공이 등록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한 경우에는 주어가 개공이니까 뒤에는 무슨 정지로 받아야 돼요? 업무 정지로 받아야 되겠죠. 앞에 소공일 때는 자격 정지가 맞고. 3.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을 별도로 등록을 한 경우. 그러니까 이 분사무소 인장은 법인의 인장이나 아니면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을 선택적으로 등록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신고한 법인의 인장은 어디에 등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사무소 등록 인장이잖아요. 등록. 이거나 이거를 써도 되죠. 아니면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 따로 이렇게 표현한 것은 뭐냐면 그러면 법인의 누가 보증하는,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두 개를 함께 날인할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두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등록을 하는 거니까 이걸 우리 날인하든가 아니면 이걸 날인하든가 하는 거지 둘 다를 함께 찍을 것 같으면 뭐 하려고 이거를 등록을 하겠어요. 그냥 이거를 등록해버리고 말지. 그러니까 이거는 함께 날인하는 게 아니라 이거든 이거든 하나만 날인하면 된다. 4번. 개공 및 소공은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에 등록된 인장을 사용해야 된다. 등록된 인장을 사용하는 거 맞죠? 이거 우리 화살표 하나만 해주시고요. 이때 사용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서명 민날인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또 뭔 날인하는 게 있죠? 서명 또는 날인하는 방법이 또 하나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명 민날인과 서명 또는 날인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하면 된다. 서명 민날인은 딱 두 가지에만 하죠. 뭐하고 뭐에 하죠? 확인설명서하고 거래계약서 나머지는 전부 또는 날인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 7월 10일 날 개정된 거에 보면 확인설명서 중간에 임대차 확인사항이라는 거 있었죠. 그죠? 임대차 확인사항 중간에도 뭐하고 뭐하는 공간이 있었어요. 서명 날인하는 공간이 있었는데 그거는 뭐예요? 또는 날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확인설명서는 민날인은 맨 밑에 그리고 중간에는 또는 날인 이렇게 구분하셔도 돼. 그게 몇 번 설식이죠? 1번 설식만 그래요. 2번에서 4번까지는 똑같고 5번 등록한 인장을 변경할 때는 변경일로부터 7일 안에 이 날짜는 맞는데 여기 보면 읍면동 센터가 아니라 어디다 해야 돼? 등록한 청 등록한 청 읍면동 아니고